해염쳐 저 섬으로 가야되겠어 섬에가면 별로 사람 없겠지 하하하하 아니 해염세서 가야지 아이 그래픽 좋네 야 방송을 위해서 투자한 보람이 있다 아 내가 1080ti는 못사지만 1080은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어떻게든 제가 방송을 좋은걸 보여드리네 하하하하 새로운 절쟁이 어떻습니까 이 사이에 카운터 떨어진거 봐 아무것도 없는데 80명 됐어 아니 20명만 더 죽어라 빨리 저기 굴다리에 숨어있어야 됐다 20명만 더 죽어 20명만 더 죽어라 오 한배 또 죽었다 하하하하 난 해염치고 있는 사이에 오 또 죽었다 나이스 하하하하 해염치면서 나도 죽이고 저기 이렇게 이렇게 그냥 바다로 가면 안되나 이거 해염친다고 죽지는 않잖아 안차나 이거 새로운 전략이다 해염치는 메타 해염쳐서 1등 아니 하하하하 새로운 전략 나는 해염친다 오 79명 하하하하 70명 하하하하 70명 하하하하 새로운 메타를 보여드리지 나는 해염친다 고로 존재한다 해염친다 해염친다 누가 날 싸주길게 이거 저격충만하면 안되대 아이씨 빨간불을 두르고 지랄이야 아이씨 레드 좀 들어왔다고 X됐다 이거 아니야 뒤로 가야되 빠꾸 빠꾸 레드존 저쪽 뒤로 가야되라 아니 왜 레드존이 일로 뜨고 지랄이야 이거 미쳤나이씨 난 열심히 수영해서 건너가고 있는데 수영메타 아 67등 상상이 나있겠어 누가 여기를 수영하고 있을까 상상이 나있겠어 어차피 생조나벗대 총이고 나버리고 수리타이고 어차피 사람만 있으면 돼 총이고 나버리고 지랄이고 새로운 전략북 수영을 해라 수영을 해서 싸다닙자 61등 너희들끼리 많이 싸워 나는 수영해서 저쪽에 다리를 넘어갈테니까 많이 죽이고 있어 한 30등까지만 죽여줘 다시 돌아가야지 수영잘하네 나 저쪽까지 갈거에요 여기까지 여기 어딨냐 저기 있잖아 여기에 여기에 이렇게 이동해서 저 레드좀 꺼졌으니까 나 반대로 다시 가면 되겠다 오예 다시 까야지 다시 돌아가야지 하하하하하하 죽일라고 죽여봐 수영해서 기 들어와서 날 때려 죽이러와봐 58등 57등 아 새로운 전략이다 아이씨 죽일라고 죽여봐 올테면 와봐 아이씨 죽지로 가면 안된다 죽지로 가면 충전다 바다로 가야된다 바다로 바다로 가자 바다로가서 살아남자 바다로가서 살아남자 자 여기서 익사하면 존나 웃기겠다 익사하면 대박 나겠다 갑자기 캐릭터가 가라앉아 죽은거야 그러면 완전 초대박 나겠는데 캐릭터 익사 익사해보 익사해보 뭐 이거 완전히 이거 대박 난다 진짜 설마 익사하지 않겠지 수영할 줄 아네 안죽겠지 52명 이 카운터 떨어진거 보이죠 카운터 오른쪽에 어 뭐야 이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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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하하이씨 악놈새끼야 어 이거 왜이래 갑자기 이거 왜 갑자기 익사하려고 그래 어 시 존댓뻔했다 진짜 뭐지 이거 이렇게도 죽나 50명 50명 이씨 악놈새끼들 빨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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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싸 죽이고 빨빨리 대져버려 그냥 이씨 나는 그냥 수영이 나오고 있을때니까 빨빨리 서로서로 싸우고 대져버려 그냥 어 어 50명 어 빨리 서로서로 싸우고 죽어 그냥 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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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 이씨 이씨 왜이래 이거 왜이래 이거 왜이래 아 이 위험한데 이거 큰일난데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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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이거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왜이래 어우 이건 안되겠다 이거 밖에 나가야되겠다 이거 어우 c가 있다 오우 야 빠져죽겠다 이거 c 이건 아니다 느낌표 떴네 이거 아 이거 빠져 나가야된다 이거 체력떠러져가 죽겠다 흠 익사가 되나봐요 이거 보니까 아 진짜 c 어우 진짜 게임하다 익사하겠네 이거 아 이거 물에 빠져죽는 장벽 내보내선 없지 이거 보트타고 저쪽 바다로 그냥 도망가야되겠다 보트탈수있지 싶다 보트타고 난 튀어야되겠어 이씨 봐 따라오지마 나 보트타고 도망갈꺼야 오지마 아이 보트고 했다 아이 보트고 타자 타자 어우 이어 이거 c도만 끌리나 흠 보통 탔는데 왜 운전을 못해 이거 오씨 야야야 야 올라가야지 임마 왜왜 밑에 있어 이씨 왜이래 이거 이씨 나이스 나이스 아아 저경마자 죽음 존나 웃기겠다 보트타고 하나 저경마자 죽는거야 존나 웃기겠다 오씨 왜이러 레드전 떴다던데 나는 여기서 있겠다 죽이태워봐라 이씨 나는 바다하고 있어야지 이쪽으로 이렇게 돌아가도 되나 이거 그래야되겠다 오씨 또 떴다 죽어 또 떴다 씨 아 피 땀다 아이씨 안돼 이씨 20등 해야돼 아이씨 또 이 지랄이야 이거 아이씨 아니 이게 왜 안통해 이게 이씨 아 존댓네 진짜 저 안으로 들어가야되나 안으로 들어가야되나 저 똑바람에 안으로 들어가야되나 똑바람에 안으로 들어가야되나 똑바람에 벗어나가 그러니까 아이씨 미치겠나 아까저깐 똑같네 이거 이거 그러면 어디로 가야되나 이렇게 돌아가야되나 아이씨 아니 왜 도망매타가 안통해 이거 이거 왜 이런걸 만들어놨어 아이씨 열심히 도망가고 있는데 피는 어차피 조금 딴다 씨 아 살 수 있어 아우면 뭐 더 죽어 빨리 씨 아 피 좆났다네 이거 이거 존댓네 이거 그리고 아 이건 아까 1회 죽더니 이거 또 1회 죽네 하하하하하하 다른 사람들은 안죽었어 아 괜찮아 아까 35등 했는데 뭐 35등만 깨자 30등까지 뭐 피 많이 남았다 7명만 더 죽어라 7명만 더 죽어 아씨 안되겠다 죽겠구나 배위해서 죽겠는데요 이거 아니 이렇게 도망다니는데도 이렇게 죽이네 독가스 아니야 이것도 하이치에 독가스 붓듯이 바다에서도 독가스 마저 죽네 이거 저 안으로 들어가야된거 봤나보네 아이씨 아까 35등이어서 34등 가자 깨자 깨자 36 아 피 남았어 하파리만 죽어 아이씨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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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쯧 또 35등이야 아이씨 아이 도망다니너 죽이네 이제 화장하겠네 진짜 아니 내가 아무도 안죽이고 도망 살살살 다녔는데 아 저 독가스같은거 맞고 죽네 아 20던가 진짜 힘드나 아 진짜 페티바 입고 뛰어다니볼까 흐하하하하 어 그건 안되겠다 와 랭크포인트같은거 다했네 나는 39653인데 흐하하하 아이씨 35등 두번 했다고 이래 아 듀오는 31000등이네 31079위 아까 그 사람 혼자 살아남으는가봐 어 어 아까 팀전인데 팀전은 이거 24000등이네 아까 그 많은중에 잘하는놈 있었나보네 음 신기하네 아 아 근데 아시아 서브인데 왜 아까 외국인하고 같이 잡혔지 불쌍 뭐 어느 나라 서브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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